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성인 남자 여자에게 누가 과연 사과할 것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와 같은 일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요한 가치관이나 도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위법 여부가 바로 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조국의 시간이란 조국 서울대 교수의 자서전 발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서울대 교수인은 스스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서전이든 회고록이든 간에 그 형태가 무엇이든 지금 책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짐을 지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조국 교수는 자신의 자서전 출간의 변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의 시선에서 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조국 교수의 자서전 출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같은 반응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률과 그리고 양심의 일면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이자 대권 후보는 조국의 시간이란 그런 자서전 발간에 점에서 이렇게 평화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부르신 개혁의 씨앗은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고난 속에 기반을 놓으신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들 특히 검찰개혁의 완승에 저도 힘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는 조국의 시간 발간에 점에서 대단히 후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이자 대권 후보는 이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서초동의 촛불을 가른 고개였습니다.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하고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 쉰 넘기 참으로 힘든 고개였습니다. 공인이란 이름으로 검정이란 이름으로 발가 벗겨지고 상처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란 글기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립니다.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이낙연 씨나 정세균 씨는 조국 씨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위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를 후원하는 그런 일군의 세력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후한 그런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계획의 시작인 검찰계획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개혁사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을 맡은 추미애 장관은 아주 최고의 그런 찬사를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주 격한 그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국이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예해방도 여성의 투표권도 일제치하 독립운동도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는 피를 흘리며 싸워서 얻은 자유이고 가치입니다. 검찰개혁론자로서 검찰개혁입니다. 이렇게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인물들이 아주 후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지고 있나를 생각하면 제 주관적으로는 별로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며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는 중에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이 저설을 발간한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당혹스럽기 짱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준석 돌풍으로 당내 경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아 활력이 만발한 반면에 우리 당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란 수령에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집권 여당의 듬직한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분위기를 미뤄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질책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 쓴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국 문제에 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매서운 그런 필력을 날리는 사람은 단연코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일 것입니다. 그는 직설적이고 또 솔직하고 그리고 예리한 그런 비판적인 그런 평가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국은 진보진영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거칠 줄을 모릅니다. 하긴 조국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집합적 표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짧지만 단호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 등이 대단히 혼재하는 혼돈스럽기 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번에 조국 시의 자세전 발관과 맞물려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솔직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가져온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다. 저것은 틀린 것이다. 이 정도는 참으로 명료했는데 근래 요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 그리고 정의와 부정의가 혼란스러워지는 때로는 뒤집어지고 마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자세전 발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